네 감사합니다. 편하게. 제일 어려운 거. 편하게 잘했어. 즐거웠습니다. 아이씨. 가족 돈 끌어갔을 정도면 이미 답 안 나온 거 아니야? 아우 이제. 오늘은. 손님이 많이 없습니다. 오늘. 우산 한 개 팔았나. 여기 월세도 비싸고. 비가 안 와요. 아 먹고 싶다. 신난다. 우리 누울 자리 되었어. 우리 싸우는 거. 왜 왜 왜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